요즘 졸업 시즌, 입학 시즌이라서 굉장히 비싼 이 꽃다발을 사고 있어요, 많은 분들께서. 그러면 그게 기억에 남을까요, 봐요? 안 남죠, 누구나. 그게 약간 그런 거지, 그냥 의무적인 게 돼버렸지. 그렇죠. 보이시죠? 전부터 샐러리, 배추, 브로콜리, 대파. 이게 합쳐서 만 원. 얼마나 기억에 남겠습니까? 프로포즈 할 때나 그렇게 할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꽃이 이쁘긴 한데. 아닙니다. 타임이나 인격이나. 깝을 쳐요, 저렇게. 찾아, 어디서 있어요? 아, 저기 있어, 저기. 어디 있어? 몰라, 안 보여. 안 보여. 아, 맛있어. 감사합니다. 다 뭐야? 뭐야? 이게 뭐야? 브로콜리, 다. 축하해. 네. 브로콜리. 아 네 감사해요. 졸업 축하해. 응. 기분 어때? X빠 차요. 하나. 부담아라 딱 버리지 않습니다. 어느 정도. 아 부러워. 와. 몸에도 좋고. 그래. 가. 가라고. 고마운 알면 빨랑 가. 고맙습니다. 진짜 가. 근데 저러고 지하철을 어떻게 타지. 그래. 아 가라고. 잘 가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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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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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. 아. 그럴싸하다. 하하.